그럼 이게 네 거다. 나는 순대만 달라고 그랬어. 아니요. 나는 순대만. 난 순대만 먹고 싶어서. 왜요? 그럼 순대만 드시면 국물까지. 아니 왜 자꾸 말하는 거야. 순대만 드셔. 순댓국에 국물만. 나는 이거 국이. 아니 야.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순대만 넣어서. 그러니까 순대만 드시라고. 아니 여기 지금 이게 들어갔잖아. 네. 이 식물이. 나는 부성물보다 순대만 넣어서 먹는다니까. 그러니까 순대만 드. 아 순대만 넣어서. 그렇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나 패턴 신 줄 알았다. 아니 아니 나는 순대만. 나 이렇게 못 알아듣나? 아니 순대만 드시길래. 나 아니야.